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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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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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엉덩이야. 난 머리랑 엉덩이 둘 다. 아휴, 미안. 쉿, 조용히 해봐. 뭐? 저기다! 하늘로 도망하고 있어! 아휴, 또 놓쳤잖아! 삼총사, 우리가 나설 차례야! 알았다. 삼총사, 출동! 너희 모두를 체포한다! 너희들이 바로 그 로봇들이군! 어라, 우릴 어떻게 알지? 우리 두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지! 두모? 두모이 누군데?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야. 미안하지만 난 지금 알고 싶다. 삼총사, 공격! 왜 그래, 삼총사? 움직일 수가 없어! 나도... 삼총사, 아래를 봐! 으아? 아니요, 삼총사! 로켓 부스터! 그건 강철 부적이야. 불 따위엔 끄떡도 없지. 저 사람은 그 부적 아저씨? 이제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듣게 될 거다.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걸? 로켓 부적하믄! 무건! 무거 봐! 사라졌다더니 어디 갔던 거야? 무거! 어? 은인 아저씨 같네? 떠 있었군! 그렇다면 우리 둬! 저건 도둑 아저씨로봇인데! 가져라! 이럴 수가! 공격! 공격! 은인 아저씨 같네! 빨리 떨어뜨려! 아악! 아악! 어? 어?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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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바, 마지막 공격은 우리가 하겠다. 같이 하자고? 좋아. 삼총선. 삼총선가 뭐?!" 삼총선의 우기 아 versión 내가 로봇들을 너무 엿봤군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다시 만나자. 우가바가 많이 달라졌는데? 지난번 일로 미안해서 마이스터 타보 캠프에 갔다 왔대. 아, 그랬구나. 어쩐지. 이제 다시는 장난 안 칠거래. 그래? 장난치도 누가 봐도 좋았었는데. 지난번 아빠를 다치게 한 거 미안한데. 아니야. 우가바가 잘못 아냐. 어쨌든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, 우가바가. 우가, 우가. 우가, 우가. 왜?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왜 웃어? 혹시? 우가바가! 그럼 그렇지. 성격은 안 변한다니까.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마워, 우가바가. 우가. 그 이상한 아저씨들, 이상한 누나가 요즘은 조용하네. 모두 갑옷들 덕분이라니까. 어? 누가 한강 다리를 훔치겠다고 하네? 설마 그 아저씨들을 능가하는 말손꾼이 나타난 건가? 그렇다면 이대로 있을 수 없지. 카봇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. 새로운 악당에 맞서 스키드와 페트로 출동이다. 헬로카봇 다음 이야기, 큐라인의 등장.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카봇. 헬로카봇. mods 첫 시작. 그래서 매력 risalя는 공급상품은 아름다운 보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